구두새의 수염 옛날에 낯짝이 쇠가죽처럼 두꺼운 구두새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천석이 넘는데 그 많은 재산을 모은 미천은 딱 한가지 뻔뻔스러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얼굴을 들 수 없는 짓을 하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돈이 될 일이라면 옷을 혼란 벗고 시장 거리를 돌래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돌아다닐 사람이었습니다. 구두새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지만 딱 한가지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황갑이 넘었는데도 턱에 수염이 나지 않았지요. 사내라면 수염 안 난 사람이 없는데 나는 어째서 이 나이가 되도록 수염이 안 나지? 이건 삼시날미가 실수를 해도 크게 한 거야. 내가 죽으면 삼시날미를 찾아가서 단단히 따져야겠어. 두고 봐. 내가 따지나 못 따지나 두고 보라고. 구두새는 틈만 나면 삼시날미 원망을 했습니다. 감히 삼시날미께 그런 걸 어떻게 따진단 말씀이요? 마누라가 조심스럽게 참견했지요. 하도 염치코치 없는 사람이라 너무 거세게 따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왜 못 따지요? 세상에 사내라고 생긴 사내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염이 나는데 나는 이게 뭐요?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따지면 무얼 따진단 말이요? 구두새는 코를 씩씩거렸습니다. 드디어 구두새가 죽었어요. 저승사자들이 구두새를 끌고 갔지요. 저승에 가면 삼시날미도 계시지요. 이 녀석아 그런 것도 모르느냐? 염라국에는 염라대왕님밖에 없어. 구두새는 삼시날미든 염라대왕이든 모두 한 식구일 테니. 염라대왕께 수염부터 따질 생각을 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구두새를 염라대왕 앞에 꿇어 앉혔지요. 너는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모두 말을 해보아라.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데 먼저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것부터 소상히 말해보렸다. 염라대왕이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단히 따질 일이 한 가지 있어 오나? 우선 물으신 것부터 알겠습니다. 제가 저 세상에서 돈 번 재주를 들어보시면 대왕마마께서도 감탄하실 것입니다. 구두새는 낄낄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일그러진 얼굴로 구두새를 노려보았지요. 급하게 돈 쓸 녀석이 있으면 논 한마지기 값에 논 열마지기를 담보로 잡고 돈을 구워줍니다. 그랬다가 기한이 차서 돈을 갚으러 오면 슬쩍 피해버렸다가 그 사람이 다음 날 오면 기한 어긴 것을 트집잡아 열마지기를 채워드렸지요. 이렇게 채워드린 돈만도 오백마지기가 넘사옵니다. 구두새는 자기 재주가 어떠냐는 가락으로 염라대왕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또 염라대왕은 구두새를 빤히 보고 있다가 소리를 질렀지요. 잡힐 재산이 없는 녀석은 마누라를 담보로 잡고 돈을 구워줍니다. 그런 녀석도 돈을 갚으러 오면 자리를 피해버렸다가 마누라를 잡아드리지요. 그렇게 잡아드린 여자들을 동전 한 푼 주지 않고 일생 동안 종처럼 부렸으니 재산이 불어나지 않고 베기겠습니까요? 그런 여자들만도 서른 명이 넘사옵니다. 잘났다. 정말 잘났구나. 염라대왕은 가쁜 숨을 쉬며 노려보다가 표장을 고쳤습니다. 그래 아까 나한테 따질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디 그것은 또 얼마나 알량한 일인지 한번 들어보자. 네. 제 나이가 이르니 가까웠다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삼시날미가 저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이만저만 큰 실수를 하신 게 아니옵지요. 삼시날미나 대왕님이시나 인간 세상에 사람을 내고 드리고 하는 걸 보면 한식구나 마찬가지니까 염라대왕께서 그 벌충을 해주십시오. 구두새가 민트탄 턱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삼시날미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다. 어디 저놈 호적을 한번 들춰보아라. 염라대왕이 곁에 앉아있는 사자한테 말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 적혀있기는 저 녀석한테 두치나 되는 수염을 내리셨다고 똑똑히 적혀있사옵니다. 사자는 구두새의 호적을 염라대왕한테 보였습니다. 틀림없구나. 삼시날미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지. 그렇다면 어째서 이 나이가 되도록 수염이 나지 않습니까? 구두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옳거니 그 까닭을 알겠습니다. 호적을 들여다보고 있던 사자가 다시 호적을 염라대왕 앞에 펴놓고 손가락으로 한 군데를 짚어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염라대왕이 구두새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여기 보니 삼시날미는 너한테 분명 두치나 되는 수염을 내리셨다. 그런데 네놈 낯짝이 두껍기가 새치나 두껍기 때문에 수염이 나오다가 낯짝 두께에 묻혀서 나오지 못한 것이다. 이제 알겠느냐? 도대체 그게 말이 되옵니까요? 이것은 삼시날미 실수가 분명합니다. 구두새는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당장 네놈 낯짝을 벗겨보자. 어서 칼을 가져오너라. 잘 갈아서 가져오렸다. 아이고 칼로 낯짝을 벗긴다고 하셨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안된다. 너 같은 녀석을 저승에 그냥 두었다가는 저승이 쑥대밭이 되고 말겠다. 어서 백호칼로 낯짝을 벗겨서 수염이 나오도록 하여라. 새치를 제대로 벗겨내야 한다. 알았느냐? 사자들이 구두새를 꽁꽁 묶어놓고 턱에다 시퍼런 백호칼을 들이댔습니다. 구두새는 그제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답니다. 아버지의 바지 옛날 어느 마을에 김보자가 살았습니다. 김보자는 의리의리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기와집에서 셋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해마다 곡식을 만섬식 거둔다고 만서꾼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보자가 곡간을 다 돌아보려면 아침 반나절이 걸릴 정도였어요. 김보자는 늘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런 김보자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 걱정이었지요. 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김보자가 끙끙대다 딸들에게 내가 늙으면 너희는 어쩔 셈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맞딸은 나는 날마다 아버지에게 쌀밥과 고기 반찬, 비단옷을 해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대요. 이때 둘째 딸도 언니한테 질세라?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했대요. 이에 막내딸도 소리를 높여 나는 시집도 안 가고 아버지랑 살래. 아버지 좋은 구경만 시켜주며 둘이 살 거야. 라고 했습니다. 김보자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셋 딸 모두가 효녀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김보자는 그 짐 마름에게 지나는 말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웃마을에 사는 이선비의 딸들보다 더한 효녀는 없을 겁니다. 김보자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뭐라고? 이선비 딸들이 내 딸들보다 더한 효녀라고? 난 믿을 수 없어. 그 길로 김보자는 이선비에게 한다름에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절로 흘러내릴 만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이선비는 다 허물어져 가는 쇼가집에 살았습니다. 김보자는 그 짐 문간에 다다라서 말하기를 여보시오, 걔 아무도 없소? 하고 사람을 불렀지요. 그러자 이선비가 무릎이 다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보자는 헛기침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리 날이 덥다 해도 점잖은 선비가 짧은 바지를 입다니요. 망측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제 바지가 좀 짧지요? 그렇소만 어인일로 바지가 그렇게 짧아졌소. 이선비는 옷으며 김보자에게 바지가 짧아진 까닭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얼마 전 이선비는 여름옷 한 벌을 선물로 받았대요. 그런데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좀 길었던 겁니다. 딱 한 뼈만 자르면 되겠다 싶어서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뼈만 주려다오? 셋 딸 모두 공손히 대답하더래요. 다음 날이었지요. 이선비는 건넌마을에 볼일이 생겨 선물로 받은 새 바지를 입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선비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 뼈이 길었던 바지가 껑충하게 짧아져 있었거든요. 무릎까지 보일 만큼 말입니다. 이선비는 딸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분명히 한 뼈만 줄이라고 했지 않느냐? 내 말을 흘려들은 게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맞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어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해질 무렵에 정확히 한 뼈을 줄여놓았어요. 그러자 둘째 딸이 화들짝 놀라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어제 자정 무렵에 또 한 뼘을 줄였네. 막내딸도 울먹거리며 이를 어찌 언니들 바쁠까봐 오늘 새벽에 몰래 일어나 나도 한 뼘 줄여놓았는걸. 그제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선비는 웃음보가 터져서 웃음이 좀처럼 멈추질 않았대요.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바지로구나. 선비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김부자는 무릎을 탁 치며 올커니 했습니다. 그 길로 김부자는 집으로 돌아와 셋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 바지가 너무 길구나. 누가 한 뼈만 줄여다오. 김부자의 셋 딸 모두 공손히 대답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 바지가 조금도 줄어있지 않았습니다. 바지가 어째서 그대로인 거냐. 김부자가 셋 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도대체 집에서 뭐 했어 너희들? 하며 맞딸이 둘째 딸에게 소리를 했습니다. 저 정도 이른 막내가 있어야지 둘째 딸도 동생을 탓하며 혀를 찼지요. 막내딸 역시 질세라. 언니들 너무해. 바느질도 아직 서툰 내게 꼭 이 일을 미뤄야겠어? 하고 원망했답니다. 김부자는 딸들을 보며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결국은 못 참고 머리를 한 대씩 지어 박았다고 하네요. 벌거숭이 귀신 옛날에 밥 먹는 것보다 투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투전꾼이 있었습니다. 투전꾼은 투전을 하느라고 돈을 다 잃어서 아내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로 떠돌면서 밥을 빌어먹으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어느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부잣집으로 보이는 아주 커다란 귀화집이 있었습니다. 투전꾼은 그 집 주인에게 밥을 얻으려고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투전꾼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대문을 밀어보았더니 힘없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은 커녕 고양이 한 마리조차 없었습니다. 투전꾼은 앞집 주인 영감에게 물었어요. 뒷집이 빈집인 것 같은데 오늘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늘 날 소리 열두 가족이 다 죽은 흉가야 귀신이 나온다고 귀신이 영감은 큰일이라도 난듯이 손사리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흉가가 대수야? 까지 귀신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지 뭐 밖에서 자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투전꾼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그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놓인 도개는 쌀이 가득 차 있었고 살림살이도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선반에는 금돈까지 가득했습니다. 투전꾼은 잔뜩 신이 나서 그 금돈을 들고 투전을 하러 나가고 아내 혼자 남아 빈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이었고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 이렇게 생각하며 아내가 천장을 쳐다보는데 글쎄 벽지를 곱게 발라놓은 천장을 뚫고 사람의 넓적다리 하나가 쑥 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투전꾼의 아내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을 잃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리 하나가 또 쑥 나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팔, 몸통, 머리가 각각 떨어져 꼼지락 거리더니 순식간에 시뻘건 벌거숭이 사내가 되었습니다. 벌거숭이 귀신이 혀를 내밀었다, 들이밀었다 하면서 말했습니다. 두놈인 줄 알았더니 한놈밖에 없구나. 내일 저녁에 두놈을 다 잡아먹어야겠군. 그러고서 눈 감짝할 사이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투전꾼의 아내는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식은땀만 줄줄 흘렸어요. 이튿날 아침, 투전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투전꾼의 아내는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을 남편에게 죄다 말해주었어요. 그놈의 귀신이 어떤 놈인지 오늘 저녁에 한번 지켜봐야겠군. 투전꾼이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투전꾼은 방에서 귀신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시뻘건 벌거숭이 귀신이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오냐, 오늘 저녁은 두놈이로구나. 벌거숭이 귀신이 이렇게 말하며 이불을 당겼습니다. 이때 투전꾼이 불에 달궈놓았던 시뻘건 인두로 귀신의 엉덩이를 찔렀어요. 그러자 귀신의 엉덩이가 부지직하며 타버렸습니다. 벌거숭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투전꾼이 얼른 귀신을 따라가 보니 헛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투전꾼이 냉큼 헛간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귀신은 벌써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헛간에 큰 독이 있어 들여다보니 그 안에 누런 금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옳지, 이 금이 귀신으로 변한 게로구나. 투전꾼은 재빨리 그 금을 불에 달궈놓겼습니다. 그 뒤로 벌거숭이 귀신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전꾼은 부인과 함께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팡이와 아주머니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없이 홀로 무명배를 짜면서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날마다 무명배로 옷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아주머니가 짠 무명배도 곱지만 마음씨가 훨씬 더 고와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늙은 스님이 찾아와서는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우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얼른 쌀을 퍼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받지 않았지요? 쌀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아주머니는 쌀을 잇는 대로 다 퍼왔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연불만 외우는 겁니다. 그래 쌀보다는 무명배가 더 필요하실게야 아주머니는 얼른 배를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역시 받지 않았지요? 배가 너무 나빠서 그런가 이번엔 제일 고운 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여전히 연불만 외우고 있었지요? 스님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주머니가 죄송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건네주고는 그냥 뒤돌아 가버렸어요. 스님! 아주머니는 지팡이를 들고 뒤쫓아갔지만 스님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스님께서 왜 지팡이를 주시는 거지? 아주머니는 지팡이를 이리저리 살피고는 마루 한 구석에 세워두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물레를 돌리며 구수하게 노래를 불렀지요. 이 고운 무명 배를 누구를 주자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구석에 있던 지팡이가 춤을 추며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또 한 번 해보니까 역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머니는 지팡이를 동무 삼아 무명배를 짰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와서는 아주머니와 똑같이 해보았지만 지팡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씨고 온 아주머니에게 하늘이 내려준 거야 하며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침내 임금님 앞에서 물레를 돌리게 됐어요. 이 고운 무명 배를 누구를 주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자 지팡이가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며 신나게 춤을 추는 겁니다. 임금님에게는 벙어리에 손을 못 펴는 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임금님의 걱정이 대단했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팡이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너무 좋아 손뼉을 치다 보니 손도 쫙 펴졌어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네는 우리 아들의 은인이네 우리와 함께 대골에서 살게나 아주머니는 대골에 살면서 열심히 무명 배를 짜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계속 했다고 해요. 지금도 어디선가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소리와 함께 아주머니는 무명 배를 계속 짜고 있다고 합니다. 소를 생각한 농부 옛날에 한 젊은 선비가 길을 가다가 검정소와 누렁소를 데리고 밭을 가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무척 더운 여름날이었으나 농부는 땀을 엄청 쏟으면서도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마침 젊은 선비는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농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시오 농부 두 마리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게 왜 궁금하십니까? 낙은의 호기심이니 알려주시면 좋지요. 농부는 갑자기 밭가리를 멈추고 소들에게 메어놓은 쟁기마저 풀었습니다. 소들은 느릿느릿이 그늘을 찾아 쉬러 가고 농부는 느릿느릿이 젊은 선비 옆으로 다가왔지요. 제가 일에 방해가 된 것은 아닌지요. 그냥 밭에서 간단히 알려주시면 되는데 뭐 수고롭게 여기까지 오셨소. 하며 선비는 머쓱하게 웃었대요. 그러자 농부는 소들을 친구처럼 부르며 누렁아 검둥아 너희도 들어라. 나도 너희들도 이 선비님 덕분에 잠시 쉰다. 고맙게 여기거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 일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다 저 소들 덕분이지요. 참 겸손하십니다. 그나저나 두 마리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누렁이랑 검둥이 중에서 말이지요. 누렁이랑 검둥이요? 선비가 놀라서 되묻자 농부는 웃으며 저기 누런 소가 누렁이고 그 옆에 있는 까만 소가 검둥이입니다. 두 마리 모두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름이 참 좋군요.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참 쉽고 좋은 이름이지요. 하다가 선비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대답을 비하시니 더욱 궁금합니다. 누렁이랑 검둥이 가운데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농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선비 옆으로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누렁소가 힘이 더 세지요.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잘합니다. 그러자 선비가 껄껄 웃으면서 아니 별것도 아닌 말을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던 일도 멈추고 소쟁기도 풀고 뜸도 드리고 귓속말까지 하셔서 굉장한 비밀이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농부가 하는 말이 검둥이가 들으면 서운해할까봐 그랬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선비는 의아해서 소가 어떻게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까? 하자. 농부는 다시 귓속말로 소가 사람 말은 못하지만 알아듣기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랴 하면 앞으로 가고 워 하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소.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위해 일해주는 짐승에게 잘한다 못한다 평하여 속을 장하게 하겠습니까? 하더랍니다. 선비는 농부의 말에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선비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젊은 선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농부에게 넙죽 흔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날 소를 생각하는 농부에게서 깨달은 것을 평생 두고두고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먹이의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주먹만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꼭 주먹 크기만 해서 이름을 주먹이라고 불렀어요. 주먹이는 4살이 되어도 5살이 되어도 몸집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먹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주먹이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먹이 부모님은 마흔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었겠어요.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며 새벽이면 산에 올라 산신령님께 빌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가 어찌나 정성껏 비는지 그 소문이 동네밭까지 퍼질 즈음이었습니다. 글쎄 하루는 꿈에 삼신알미가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정성이 지극하여 귀한 아이를 점지하기로 했으니 뒷산 큰 바위 밑을 파보아라. 아무래도 예사 꿈 같지가 않아서 부부는 그 길로 뒷산으로 갔습니다. 삼신알미가 알려준 곳을 봤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이게 웬일일까요? 땅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주먹만한 알이 나왔어요. 부부는 그 알을 집에 가지고 와서 솜 이불에 둘둘 말아 밤낮으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며칠 뒤 알이 쩍 벌어지더니 주먹만한 산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주먹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먹이는 정말 신기해요. 우리 주먹이는 특별해. 주먹이가 주먹만해야 주먹이답지. 사실 부부는 주먹이가 더 이상 크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집이 주먹만한 사람은 오직 주먹이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주먹이가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면 부부는 난감해서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주먹이는 워낙에 작아서 어디로나 꼭꼭 잘 숨었거든요. 아버지 갓속에도 어머니 비단신 속에도 말입니다. 안방 손베개 속에도 쏙 부부의 낯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쏙쏙 숨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낚시를 가는데 주먹이도 따라갔대요. 아버지 주머니 속에 들어가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풍경이 주먹이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주먹이는 아버지에게 땅에 내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불안했지만 아버지는 주먹이를 땅에 내려주었지요. 땅에 내려온 주먹이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쑥냄새도 맡아보고 강아지 풀로 손바닥도 간지려보고 꽃줄기를 당겨 똑똑 떨어지는 이슬도 마셔보고요.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이를 어쩌지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버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느새 주먹이는 자기보다 대여섯배나 키가 큰 수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어쩌지 큰일이네 아버지는 내가 어딘가에 숨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 고연 장난을 친다고 펄펄 뛰고 계실지도 모르고 주먹이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뒤로 돌아 후다닥 뛰었습니다. 그때 주먹이는 귀에 익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마른 칠글 씹을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주먹이는 혹시 아버지인가 싶어 아버지 여기에요 하고 그쪽으로 막 달려 갔습니다. 주먹이는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숲을 넘어에는 아버지보다 곱절은 더 큰 황소가 콧김을 쉑쉑 내뿜으며 마른 풀을 뜯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소는 주먹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주먹이 근처에 있는 풀을 와락 뜯어 먹었습니다. 황소가 주먹이까지 꿀꺽 삼켜버리게 되었어요. 주먹이는 황소 뱃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주먹이는 이 상황이 무섭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습니다. 안이 미끄덩 미끄덩 해서 아주 잘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나 잠시 후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는 코를 단단히 감아주며 이게 무슨 냄새야 도저히 못 참겠다 했습니다. 한참을 더듬더듬 기어 다니다 보니 저쪽 구멍에 뻥 뚫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구멍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양새가 이상했습니다. 바로 황소 똥 구멍이었지요. 그때 마침 황소가 똥 한 무더기를 와락 쏟아낸 모양입니다. 주먹이도 새똥에 섞여 밖으로 툭 튀어나왔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먹히지 않기 위해 도망치며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널찍한 돌밭이 나타났습니다. 동글동글 조약돌도 있고 뾰족뾰족 모난 돌도 있었어요. 주먹이는 아버지가 보일까 싶어 가장 큰 바위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주먹이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하필이면 솔개가 보고 만 것입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 솔개는 올타쿠나 하고 주먹이를 낚아 챘어요. 그러고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도로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요. 그때였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쌩하고 쏜살같이 날아와 솔개를 쪼아댔지요. 주먹이는 독수리한테 먹히나 솔개한테 먹히나 다를 바가 없으니 그저 벌벌 떨며 둘 싸움을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옥신각신 하다가 솔개가 그만 주먹이를 놓쳐버렸어요. 그 바람에 주먹이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먹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주먹이를 와락 감쌌어요. 다행히도 강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 밖으로 어찌 나갈까 걱정하기도 전에 이번엔 커다란 잉어가 주먹이를 냉큼 삼켰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주먹이는 점점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잉어의 뱃속이 너무 좁아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예요 주먹이에요 부질없는 소리만 늘 뿐이었지요. 그때 아버지가 주먹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우리 주먹이 목소리인데 아버지가 주변을 두루 살폈지만 주먹이가 보이지 않자 아버지는 주먹이가 숨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먹아 아버지 힘들다 얼른 나와라 아버지가 주먹이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니 낚싯대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오 월척이다. 아버지가 반가워하며 얼른 잉어를 낚아 올렸습니다. 어른 팔뚱만한 잉어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큰데다. 속에 뭐가 들었는지 배가 불룩하게 부풀었더래요.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잉어 배를 갈라보았더니 거기에 주먹이가 누워있는 이렇게 해서 주먹이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가슴을 쐬러내리며 주먹아 어쩌다 잉어뱃속에 숨었니 하고 물었더니 주먹이는 살포시 웃으며 아버지 무섭고도 재미난 꿈을 꾼 것 같아요 했대요. 그 뒤로 주먹이는 부모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 옛날 어떤 마을에 무엇이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망건을 두르고 갓을 쓴 다음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똥이 마려웠어요. 갓과 망건을 벗어놓고 똥을 누면 분명히 갓과 망건을 잊어버릴 텐데. 잊기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걱정하면서 똥을 누기 좋은 곳이 어디 없나 하고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버드나무를 발견했어요. 옳지 저 버드나무 가지에 갓과 망건을 걸어놓고 그 아래에서 해결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똥을 누고 일어설 때 뒷머리에 갓하고 망건이 닿을 테니까 잊지 않고 챙겨갈 수 있을 거야. 잊기 잘하는 사람은 그 버드나무 아래로 가서 갓과 망건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뒤 똥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똥을 노는 잠깐 사이에 갓과 망건을 제 머리 위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것을 그만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똥을 다두고 일어나려는데 나뭇가지에 걸어놓았던 갓이 머리에 닿았습니다. 어떤 녀석이 여기에다 갓하고 망건을 걸어놓고 갔어? 정신나간 녀석도 다 있네. 그라고는 갓과 망건을 강한 가운데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떤 녀석이 여기다 똥을 싸놓고 갔을까? 더러운 놈도 다 있네. 잊기 잘하는 사람은 퇴퇴 침을 뱉으면서 가버렸답니다. 파랑새와 우렁 각시 까만 댕기를 앞으로 길게 늘어뜨린 총각이 바지개 바지개에다 두엄을 가득 치고 조그만 재를 넘어 산골짜기로 갑니다. 한참 가다가 물이 치렁치렁한 논으로 들어갔지요. 논에는 맑은 물이 가득하고 논뚝가에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이 하얗습니다. 총각은 논 한가운데로 가서 두엄을 부리고 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어쩌자는 거지 일을 하고 집에 가면 부엉문 잡고 반겨주는 아내가 있나 재롱 부리며 달려드는 자식이 있나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자고 내가 또 이 고생을 할 거나 총각은 맥빠진 소리로 혼자 중얼 거렸습니다. 그때 였어요.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느닷없는 소리에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총각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 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총각은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논에는 물만 치렁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은쟁반의 옷구슬이 구르듯 맑고 고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또렷합니다. 총각이 주변을 몇 번이나 살펴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자고 내가 또 이 고생을 했거나 총각은 눈을 크게 뜨고 조심스럽게 그 소리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아까 그 소리가 또 났습니다. 너무도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이번에는 잔뜩 겁먹은 눈으로 조심조심 발을 옮기며 농바닥을 살폈습니다. 물이 유리처럼 밝아 농바닥이 환히 보였지요. 물속을 한참을 보다가 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자고 내가 또 이 고생을 했거나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총각은 찬찬히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속 흙덩어리 위에 주먹만 한 우렁이가 하나 속살을 반쯤 내놓고 있었지요. 소매를 걷고 조심조심 물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우렁이는 껍질 속으로 속살을 오므려 버렸어요. 마치 부끄러워서 숨는 것 같았습니다. 총각은 우렁이를 집어 올렸습니다. 우렁이를 손바닥에 놓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려고 내가 또 이 고생을 할 거나. 총각은 우렁이를 보며 그 소리를 다시 했습니다. 우렁이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다른 데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총각은 다시 그 소리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지요. 이상하다. 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귓결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지요. 설마 이 우렁이가? 아니야. 총각은 우렁이를 그 자리에 놓아두려다가 고개를 갸웃 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우렁이를 밖으로 들고 나왔지요. 총각은 재를 넘어 자기 집에 와서는 우렁이를 물덩이에 넣어놓았습니다. 총각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서른 살이 가깝도록 장가도 못 가고 이 깊은 산골 외딴 집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아랫동네 아이들은 열대살만 들면 장가를 가는데 이 총각은 부모도 없고 재산도 아까 그 돈 서너 바지기 뿐이라 아무도 딸을 시집 보내려는 사람이 없었지요. 총각은 자기 신세가 너무 서글펐지만 세월은 어김이 없어 금년에도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되자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우수는 대동강 얼음도 풀린다는 절기로 이때부터 농사철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농사꾼들은 이날 두엄을 한 짐씩 지고 가서 논에 부립니다. 웃은 날인 오늘부터 농사를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일인 것입니다. 아침에 총각은 일어나 부엌으로 밥을 지으러 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부엌에 들어서던 총각은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밥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총각은 부엌을 둘러보고는 밖으로 나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상을 한참 보고 있던 총각은 밥상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누가 해놓은 것이든 먹으라고 해놓은 것이겠다 싶어서 먹었지요. 너무 맛있어서 금세 밥을 다 먹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총각은 조심조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아침때처럼 밥상이 차려져 있고 국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저녁에 또 총각이 부엌 한쪽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어? 저게 누구야?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물동이 속에서 댕기를 치렁하게 늘어뜨린 처녀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니 저렇게 예쁜 처녀가 총각은 벌린 입을 닿지 못했습니다. 처녀가 너무 예뻐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얼굴도 얼굴이지만 옷차림도 도무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멍청하게 입만 해 벌리고 있었어요. 처녀는 부엌을 한번 둘러보고는 다시 물동이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물동이 곁에 있던 처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없었지요. 내가 헛것을 보았나? 가만히 있자. 이건 예산 일이 아니다. 이 다음 끼니에는 그 처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꽉 붙잡아 버리자. 총각은 밥을 먹고는 다음 끼니를 기다렸습니다. 끼니 때가 가까워지자 총각은 또 키를 뒤집어 쓰고 부엌 한쪽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물동이에서 처녀가 나왔지요. 총각은 뛰쳐나갈 자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뚝딱하자 금방 밥상이 차려졌고 처녀가 다시 물동이 곁으로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총각이 훌쩍 뛰어나가 덥석 붙잡았지요. 당신은 누구요? 처녀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총각을 빠니 건너다 봤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 하셨습니까? 그럼 선녀가 어떻게? 하늘에서 죄를 짓고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당신과 이렇게 연이 닿았습니다. 연이 닿더니 나하고 함께 살 연이 닿았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때가 되지 않았더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이 세상에서 우렁이로 살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소. 아닙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제 말씀에 따라주십시오. 제가 우렁이로 있을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별을 하게 됩니다. 안됩니다. 총각은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열을 묵은 나근에 하룻기를 바빠 한다더니 바로 그 짝이었습니다. 총각은 여기서 놔주면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영영 나오지 않든지 달리 숨어버릴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그 나이토록 혼자 살아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안됩니다. 총각은 무작정 우겨댔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으로 보아 이별수가 있다는 말이 좀 캥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렁각씨가 몇 번이나 타일러도 총각은 고개만 내둘렀습니다.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별을 할 것인데 이 일을 어쩌나 우렁각씨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이 놓아줄 것 같지 않자 하는 수 없이 포기했지요. 꽃같은 우렁각씨를 아내로 맞이하자 총각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꿈이어서 깨어질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보니 그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농부도 대번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지요. 여태 겨울곰처럼 지나새나 방에서만 뒹굴던 사람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신없이 나댑니다. 연방 번글거리며 마당도 지푸라기 하나 없이 쓸고 울타리도 새로 막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금년 금년 는 내가 논 한마지기 해서 쌀 두섬을 내고 말거요. 논이 산골짜기 박토라 다른 사람들은 한섬 반도 내기 어렵지만 두고 보시오. 농부는 그런 것도 자랑거리라고 아내 앞에 주먹을 쥐어 보입니다. 장하십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수심이 끼었던 얼굴을 환하게 펴고 웃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고된 줄을 모르고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농부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논의 물꼬를 보러 가야 하는데 몸이 달구지에 실어도 못 실을 만큼 천근만근 이었지요. 그냥 그대로 조리하고 계십시오. 물꼬는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어디를 간단 말이오. 내가 가겠소. 농부는 지금까지 아내를 집밖에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손을 활활 저으며 일어나다가 그대로 힘없이 무너졌지요. 염려 마시고 졸이나 잘하십시오. 농부는 아니하니 했지만 도저히 몸이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우렁 우렁 씨는 물꼬를 막으며 혼자 구시렁 거렸어요. 아이고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아래 논을 버는 사람이 물꼬를 너무 많이 터버린 것입니다. 그때 저쪽 산모퉁이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덩그런 가마가 한 채 산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었지요. 창을 든 나졸들이 따라오는 것이 고을 삿도 행차 같았습니다. 가마가 덤불 아래를 지나갈 때 었습니다. 여봐라 가마를 멈춰라. 갑자기 가마 속에서 삿도가 호령을 했습니다. 삿도가 주렴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이상한 일이구나. 저 숲 속에서 성서로운 기운이 비어오르고 있구나. 얼른 가서 자세히 살펴보아라. 통인이 숲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렁각 씨는 숲 속에 오득헌이 쪼그리고 있었지요. 웬 여자가 이런데 있는 거요? 통인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우렁각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런데 숨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얼굴이 너무 예뻐 넋이 나갈 지경이었지요. 저는 저기 제 넘어사는 농사꾼의 안아기옵니다. 보아하니 어른께서는 사리본별이 반듯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미천한 상민이오나 얼굴이 다소 두드러져 사내들의 탐욕스런 눈길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사또나리 앞에 가벼이 나섰다가는 사또나리 위신에 크게 손상되는 일이 생길 것 같사옵니다. 그러니 제 말씀 깊이 헤아리시어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렁각씨는 자기 신 한짝을 벗어 통인에게 내밀었습니다. 황홀한 눈으로 우렁각씨를 보고 있던 통인은 인의 고개를 끄덕이며 신짝을 들고 갔지요. 이런 것이 있었을 뿐이옵니다. 신짝에서 성스러운 기운이 비어오르는 법도 있다더냐. 가서 다시 찾아보거라. 통인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수풀로 갔습니다. 안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것밖에 없더라고 하십시오. 이번에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은가락질을 뽑아주었습니다. 통인은 난처한 표정이었지요. 한참 머뭇거리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사옵니다. 지금도 저렇게 성스러운 기운이 비어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냐. 다시 가서 샅샅이 찾아보거라. 통인은 다시 갔습니다. 이제는 별 수 없습니다. 우렁각시는 하는 수 없이 사또 앞에 나섰지요. 어허 절세 미인이로구나. 사또는 넋이 나간 꼴로 우렁각시를 건너다 보았지요. 어서 가마에 태워라. 사또 나리 소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옵니다. 가마에 태우라는 분분은 온당하지 못한 일인 줄로 아래옵니다. 우렁각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피어오른 것으로 보거나 비범한 생김새로 보아 농투성이 아내가 될 여자가 아니다. 사또는 황홀한 눈으로 우렁각시를 건너다 보며 손을 저었습니다. 제 얼굴이 다소 돋보이오나 농사꾼 아내일 뿐이옵니다. 비록 미천한 여자지만 아내의 도리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어찌 잔말이 그리 많은고 멋들하고 있느냐 어서 가마이 태우지 못할까 남편을 제대로 섬긴다는데야 안여자의 말이라도 잔말이 아닌 줄로 아래옵니다. 사또의 명령을 거역 거역 하는 죄가 어떤지 알고 있으렸다. 아내의 도리가 사또나리 명령보다 앞서는 줄 나옵니다. 소녀를 데려가시려거든 소녀의 남편을 앞세우십시오. 멋들 꾸물거리고 있느냐 어서 태우지 못할까 나졸들은 우격다짐으로 우렁각시를 가마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째서 아직도 오지 않지 농부는 자리에서 몇 번이나 몸을 일으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농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조금 아까 스르르 잠이 들었을 때 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만 한 늑대가 느닷없이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 자기를 덮치는 꿈이었습니다. 예사 꿈이 아닌 것 같다. 꼼짝도 못하던 농부는 꿈속에 자기를 덮치던 그 늑대의 기세로 내달았습니다. 논에 다다른 농부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혹시 늑대나 호랑이를 만난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요. 농부는 새끼 잃은 짐승처럼 허겁지겁 산속을 헤맸습니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짐작하는 게 있구먼. 동네 사람들에게 아내의 소식을 묻자 동네 사람들이 말했지요. 아까 사또 행차가 그리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가마에 태우는 것 같았네. 농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람같이 읍내로 달려갔지요. 사또 나리 제 아내를 놓아주십시오. 동안 대문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을 든 나졸들이 몰려 나왔지요. 이 녀석아 내놈 마누라는 진작 사또 품에 안겨버렸다. 네깐 녀석이 그렇게 예쁜 각시를 온전하게 데리고 살 줄 알았더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녀석아 내놈이 모가지가 몇 개나 된다고 큰 소리냐. 산중에서 너구리 하고만 살던 녀석이라 여태까지 우리 몽둥이 맛을 한 번도 못 봤구나. 남의 아내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너같이 꽉 막힌 놈은 몽둥이 밖에는 약이 없겠다. 나졸들은 사정없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동부는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늘어졌습니다. 꾸민 듯 생신 듯 어디서 아스라하게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에 웬 나뭇가지들이 울창했지요. 동원 뒷마당에 있는 정자나무 가지들이었습니다. 농부가 까물어치자 나졸들이 떠메다가 여기 동원 뒤쪽 담밖에다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농부는 높은 담을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지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은 아랑곳 하지 않았고 우랑각시를 옆에 앉혀놓고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나졸들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농부는 다시 쓰러지고 말았지요. 내가 아내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죽는단 말인가. 논에서 우렁이를 줍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농부 몸에서 파랑새가 한 마리 공중으로 날아 올랐습니다. 파랑새는 죽은 농부의 몸 위를 서너 바퀴나 돌고 정자나무로 날아 갔지요. 정자나무 가지에 앉아 우렁각 씨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파랑새는 길이는 비둘기만 하고 몸피는 비둘기보다 조금 작으며 몸뚱이는 짙은 파란색인데 얼핏 보면 검정색으로 보일 만큼 짙습니다. 우렁각 씨는 그대로 가야금만 타고 있었어요. 우렁각 씨도 그동안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우렁각 씨는 사또가 동원에서 일을 볼 때도 혼자 정자나무 아래서 가야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가야금을 타던 우렁각 씨가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렁각 우렁각 씨를 수발 하던 할멈이 깜짝 놀라 우렁각 씨를 붙잡았지요. 그때 였습니다. 이게 뭐야? 할멈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우렁각 씨 몸에서 파란색 새가 한 마리 파르르 날아가는 겁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파란색 곁으로 갔지요? 입을 맞추고 머리를 비볐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맞추고 머리를 비비고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비비다가 두 마리가 함께 훌쩍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동원 위로 크게 원을 그렸습니다. 파란색 양쪽 날개에는 하얀 점이 박혀있었지요. 동전만한 크기였습니다. 파란 날개에 일부러 그려놓은 것처럼 동그랗고 하얀 점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너희들은 죽어서야 소원을 풀었구나. 그렇게 새로 남아 오래오래 잘 살거라. 수발하던 할머니가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란 새들은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할머니 머리 위에서 두어 바퀴 돌다가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새가 되어서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파란 새를 보고 있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구두새 수염 이야기는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구두새 이야기입니다. 읽다 보면 뻔뻔함에 놀랄 정도 저승 저승 에 가서 그렇게도 뻔뻔하고 본인밖에 모르는지 혀를 내돌을 정도로 놀랄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옛날 이야기답게 결국은 통쾌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염라대왕의 통쾌한 판결로 그동안 관리들에게 핍박 받아온 백성들의 답답한 마음이 후련해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